사도놀은 계속 잔드랑 호빡듯이네. 아마 우리가 형부한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탐문수사를 벌이는 모양이야. 응. 하라고 그래. 아 가뜩이나 그 집안도 오수선한데 저 양반 때문에 더 정신없네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삼아. 동삼 술 엄청 많이 먹었네. 야 호랑아. 네가 왜 같이 들어와? 강산이 저랑 있었거든요. 아우 술냄새. 언니한테서 술냄새 엄청난다 진짜. 얘 조금 했어. 아이고 참 동네 부끄럽게 세. 아이고 고마워요. 빵집 양반은 어여 들어가보셔요. 네. 죽으세요? 네. 아이 저기. 홍서. 홍수 차려 봐. 홍서. 야 이거 완전히 마트에 갔는데 장모님. 어? 아니 어떻게 된거야? 둘이 같이 마셨어? 아 말해 뭐해. 아니. 아니 술도 약한 우리 금서방한테 술을 먹인. 그 저의가 뭐야 대체. 아이고 목이 뭐겠어요. 둘이 꽈난거지. 어? 아 오해예요. 절대 저희같은거 없어요. 금서방.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봐. 금서방. 금서방 내가 말 들리나? 이보게. 아이고. 오케이.